AMR, AGB 다 하는 게 OXX거든요. 둘 다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LG 이노텍 정식 밴더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급등 나온 건데 300억씩 30개라면 9,000억이잖아요. 그러면 9,000억 중에 절반만 가져가도 4,500억이군요. 2차전지 쪽 공정에 들어가는 게 상당 부분 수주를 받을 확률이 높겠다. 이 3개 회사는 계속 좀 오래 연간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CS 좀 지나긴 했지만 여기가 이제 향후에 IT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박람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두 가지 키워드로 귀결이 된 것 같아요. AI와 로봇.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AI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CS 관련돼서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국내 업체보다는 차라리 퀄컴, 모바일 AP 쪽의 절대강자인 퀄컴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돼서 조금 화두가 됐던 거는 아마존의 물류 유통 이거의 절대강자잖아요. 근데 아마존의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디지트를 지금 엄청나게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창고에서 적재하는 그 선반 같은 거를 이제는 완전히 그냥 혼자서 이 직원 도움 없이 자기가 적재하고 놓고 쌓고 옮기고 그거를 이제 막 완전 반복적으로 들어서 올리고 놓고 쌓고 그거를 이 디지트가 완전히 혼자 그냥 자율주행 로봇처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원래 쓰던 게 허큘러스인데 그거보다 일단 장점은 두 배 이상 무게를 더 높이 칠 수 있고요. 그 가바나중이라고 하는데 가바나중까지 완전히 보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돼서도 배터리 관련돼서도 이 BMS라고 배터리 관리 솔루션까지 최신 배터리 관리 솔루션까지 장착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물류 로봇이 AI 기술이랑 결합돼가지고 완전히 자율주행화 된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디지트를 이제 막 창고에서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물류 로봇 관련돼서도 계속 주목을 받을 거다. 저는 가장 기술적인 최상의 난이도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의료용 로봇인 큐렉소라든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회사들이 가장 좋지만 그런 회사들은 고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큐렉소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오고 있지만 그런데 의료용 로봇만 볼 거냐 하기에는 로봇이 너무 투자할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공부할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로봇 관련된 주도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높지만 저는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물류 로봇 쪽 하는 물류 로봇이 AGB가 있고 AMR이 있거든요. AMR은 이동 경로가 이제 자기가 혼자 독자적으로 못하고 정해진 루트 정해진 그 루트 대회로만 움직이는 게 AMR이고 루트에 제한받지 않고 사람 오면 알았어 썩 피하고 그게 AGB거든요. AMR, AGB 다 하는 게 티로보틱스거든요. 둘 다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근데 티로보틱스는 원래 LCD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 모듈 솔루션 하는 회사인데 이 로봇 관련돼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예요. 이 물류 로봇에 초집중해서 물류 로봇만 레퍼런스를 쌓은 회사고 그리고 저는 이 티로보틱스가 최근에 급등 나온 거는 LG 이노텍 정식 밴더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급등 나온 건데 이미 SK온에 테네시 공장에 90개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 라인 하나만 295억, 300억 정도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미 2차전지 레퍼런스를 얻었잖아요. 최초로. 맞아요. 맞아요. 최초예요. 최초. 그러면 300억씩 30개 라인 9천억이잖아요. 그러면 9천억 중에 절반만 가져와서 4천5백억이군요. 근데 티로보틱스 매출 자체가 2천억대예요. 2천억대. 그러면 최소한 절반만 가져온다? 그러면 2배 이상 매출 성장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모멘텀으로만 2배 이상 매출 성장이 있는 건데 25년도까지 SK온의 북미 라인이 30개 수준데 25년이면 이미 가서 24년 초중반에 벌써 세팅이 물류로봇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30개 라인 중에 최소한 15개 이상 라인에는. 그래서 SK온 타겟으로 2차전지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그러면 티로보틱스가 2차전지 쪽 공정에 들어가는 게 상당 부분 수주를 받을 확률이 높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LG노텍의 정식 밴더 공급 선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티로보틱스 입장에서는 LG노텍 넘어 LG앤솔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LG앤솔 입장에서는 SK온 납품 이력이 있는 티로보틱스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로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앤솔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LG앤솔은 SK온 북미 생산 라인 30개 라인에 2.5배에서 3배 이상 라인이 더 크니까 이 매출 사이즈는 규모가 안 돼. 물론 LG앤솔은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LG앤솔의 소위 말하는 5G 기판 쪽으로는 거의 들어갈 거로 확실시 되니까 메인밴더 정식 밴더 선정을 받은 거고 그래서 LG앤솔 모멘텀을 넘어서 LG앤솔이라는 그게 있고 SK온에서도 이미 290억 수주 받은 게 있으니까 추가 수주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AGB, AMR 관련돼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그걸 확보했기 때문에 SK온 납품 이력이 생긴 거고 그리고 봤더니 2차전지가 끝이 아니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위탁 생산한 업체, 식품푸드 업체 이런 쪽으로도 엄청나게 로봇 관련된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이니까 물류로봇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통, 식품, 제약, 반도체 그래서 다양한 제조업체들의 확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물류로봇만 하는 건 아니고 헬스케어랑 서비스 로봇 중에 보면 저도 가봤는데 성수동에 카페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봇봇봇이라고 성수동에서 바리스타 디저트 칵테일 로봇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테크 쪽으로 지금 엄청 확장하고 있어요 완전 인싸네요 성수동 가보면 재밌어요 봇봇봇이라고 바리스타 디저트 칵테일보 이 세 개가 다 로봇이 하거든요 치킨 튀기는 거에서 이제 진짜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 관련돼서도 상당한 확장성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매출의 다각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회사 자체가 매출이 40%, 50%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심플하다 물류로봇 쪽에서는 와또조고 T로보틱스 의료용 로봇 쪽에서는 큐렉소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이 세 개의 회사는 계속 좀 오래 연간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AI 로봇이 같이 맞물리는 거고 그 다음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2차전지 쪽에도 남은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세 개의 모멘텀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로봇에도 AI 기술이 다 결합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건 뭐 물류로봇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도 AI 기술이 결합되는 거고 의료용 로봇에도 AI 기술이 결합되는 거니까 로봇은 AI 모멘텀도 엮일 수 있고요 제조업 관련된 데서도 모멘텀 엮일 수 있고 로봇은 반도체 2차전지 다 엮일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다루지 않은 그런 분야에서 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수출 데이터에 주목을 해보자 수출 데이터 엄청 좋아하는 게 전력기기 아직도 제가 딱 종목을 올려보면 알잖아요 저 개인 콘텐츠를 하는데 김준현, 훈연준 씨 유튜브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HD 현대 일렉트리 신고가거든요 10만 원 돌파해서 지금 이제 11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전력기기는 글로벌로 노후화 수요, 교체 수요 다 터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북미만 생각하는데 북미 일부고요 중동에 대한 모멘텀은 크게 갖고 있고요 유럽에 대한 모멘텀은 갖고 있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모멘텀은 갖고 있습니다 지역 다변화가 전력기기 회사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 그리고 노후화된 거를 40년 교체 수요, 30년 교체 수요, 50년 교체 수요니까 단가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단가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 PQ가 모두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저는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전력기기가 보통 3개월의 단납기라면 지금은 이제 1년 이상 가져가는 장납기 전력기기 딸에서 1년 이상 가져간다는 굉장한 장납기거든요 1년, 심지어 6개월 심지어 HD 현대 일렉트리의 한 고객사 중에 하나는 2028년에 가져가겠다 지금 2014년이잖아요 5년을 기다리겠다고 한 고객사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장납기고 그러면 궁금하니 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리의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고요 역대 사상 최대 실적 PER 기준으로 일단 23년이 너무 쌌고요 23년이 주가가 올라서 지금 약 1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올해 24년도에 다시 12배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2800억에서 4000억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성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멀티풀이라고 하잖아요 기대값은 굉장히 낮은 거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수출 아이템 중에 여전히 좋은 게 미용 의료기기거든요 클래시스를 필두로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원택 비올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까지 이런 회사들은 수출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시장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보는 게 미국하고 중국인데 원택 비올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모두 미국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 2, 3년 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올해 24년도부터 미국 중국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한 거를 바탕으로 지금 수출 지역 다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기업가치가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냐면 한행 컴퍼니가 루트론이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노슈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계속 M&A 대상이 되는 거죠 원택도 M&A 대상이 될 거고 비올도 M&A 대상이 될 거고 파마리서치도 M&A 대상이 될 거고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좋은데 마진율이 40%씩 나와요 평균 마진율이 그런데다가 마진율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소모품 매출인데 클래시스가 역대 최고 소모품 매출비중 차지했는데 그 밑단 회사들이 클래시스의 결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원택도 그렇고요 비올도 그렇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렇고 소모품 매출 비중이 10%에서 20% 30%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출 데이터에 답이 있는데 수출 데이터 여전히 변함없이 좋은 거는 미용의료기기 그다음에 전력기기 계속 좋을 거고 주가 박살났는데 수출적으로 계속 역시 미용의료기기에 못지않게 좋아질 건 저는 엔터라고 봅니다 엔터는 너무 심플하잖아요 엔터는 경기를 안 탑니다 그렇죠 앨범이 앨범 판매량을 약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앨범 판매량 주는 거를 뭘로 커버를 치냐면 공연으로 치는데요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니까 미국 훅벌 경기자 일본의 도쿄돔 이게 5만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5만 BTS하고 블랙핑크 트와이스 정도였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웬만한 소위 말하는 이제 4세대 이제 5세대로 넘어가는데 4세대 5세대 아이돌이 다 들어갑니다 르세라핀, 뉴진스,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TXT, NCT 그리고 에스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돌도 이게 완전히 경제적 혜자가 됐다 JYP가 이제 미국에서 최고 아메리카 리퍼블릭 프로듀서 협력할 때 MOU 맺을 때 그랬대잖아요 너희가 하는 아이돌 시스템 우리 미국이 최강이잖아요 절대 못한다 절대 못 따라한다 그 자체에 그걸 인정해 준 거죠 우리나라 엔터의 아이돌 플랫폼화 한 거 그걸 완전히 기술력으로 인정해 준 거죠 못 따라한다 우린 절대 못 따라하니까 너네랑 무조건 협업할 수 밖에 없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야 이거 좀 장기간 진입장벽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고 이 미국 엔터사를 하이브는 직접 인수하는 형태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침투율 자체가 6%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성장성 있다 보고 2차전지 초입처럼 그리고 미국에서 요새 우리로 치면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하고 비슷한 곡에 젊은 사람들이 임영호의 트로트 부르는 것처럼 그 컨츄리송이라고 하는데 컨츄리송의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브가 잘하는 게 힙합 레이블 인수했고요 QC라고 힙합 레이블 말고 컨츄리송 전문으로 하는 유통 레이블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힙합과 R&B와 컨츄리송을 다 결합한 돈 되는 장르는 이제 다 하겠다는 거죠 그거 잘하고 있고 JYP는 ATK 프로젝트가 비처 그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했는데 스타트 끊었잖아요 이제는 그룹 중에 걸그룹 중에 한 명씩 꽂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중국 보이그룹 전부 중국 사람으로 일본 걸그룹 전부 일본 사람으로 완전히 현지화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매출은 훨씬 더 폭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엔터도 저는 여전히 주가만 빠졌지 그 중국 비중 관련돼서 많이 하락한 이유는 SM은 중국 비중이 좀 있는데 JYP는 하이브는 중국 비중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 그래서 얼마나 싸냐면 이제 박진영이 자기 돈 없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50억 자사주 샀잖아요 그것만큼 저는 확실한 바닥 신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리용 의료기기, 전력기기 이 세 개는 계속 봐야 된다 셋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진짜 많이 낮아졌어요 최근에 약간 저 PBR로 쏠리면서 더 낮아지긴 했죠 그렇죠 더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AI 반도체보다는 저는 로봇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24년도 연간으로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건 로봇이라고 보고 최근에 주춤에는 이유는 있죠 이미 11월, 12월 달부터 너무 두 달 동안 많이 땡겼어요 지금 추세가 꺾겠다기 보다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AI 반도체보다는 연간으로 꾸준히 좀 좋을 건 로봇이 저는 1등이고요 그래서 로봇에 그래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치면 저는 20% 이상 로봇을 담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주가는 많이 빠지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업종인 것 같고 2차전지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된 생산 원가 절감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건식 공정이라든지 앞으로 엄청나게 부각될 원통용 배터리 비중이 여전히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각형이 너무 많았는데 각형의 최대 단점은 무겁고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거를 원통용이 엄청나게 각형의 자리를 저는 뺏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 원통용 배출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니켈동군 강판 만드는 TCC스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양극재단에서는 재무구조가 가장 탄탄한 LG화기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좋을 것 같아서 2차전지 소재단으로 여전히 20% 이상 포트폴리오 비중 가져갈 것 같고 저는 장이 한 번 더 이제 5월달에 만약 금리 인하가 안 된다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출력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20% 로봇 20% 현금 20% 나머지 40%은 아까 말씀드린 잘 쪼갤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 엔터 그 다음에 전력기기 그렇게 하고 최근에 눈여겨보는 건 우주항공 아 우주항공 네 그렇게 각각 10%씩 담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시장 관련돼서 2차전지가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 그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국장 다 떠나서 미국장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확률을 높이려면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장에 대한 정보를 정말 우리나라 국장처럼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거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산배분 측면에서 미국 주식을 하신다? 저는 그건 굉장히 오케이 해요 미국 주식을 달러와 사셔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미국 주식을 우리가 진짜 디테일하게 기업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굉장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증권사의 해외 주식팀도 미국 주식 커버리지 하는 거 보면 진짜 다 이름되면 알만한 회사밖에 없어요 굉장히 커버리지 비중이 적거든요 전문적으로 그걸 분석하는 친구들도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이 별도로 미국 주식을 찾아서 한다?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국장에 대한 희망의 끈을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보에 접근하는 거에서 미국장과 국장의 차이는 어마어마 크다 그리고 국장 자체가 계속 후퇴할 거로 보이지만 이번에 정부 PBR 밸류업 관련돼서 이게 약간 저는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법도 개정하고 주주환원 강화하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나오면 지금 주식 인구 지금 1400만 시대잖아요 또 금투세도 폐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주식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부담이 됐던 부분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면 더 자금의 선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기업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투자도 좀 많이 보시고 김지윤 훈련 주식도 많이 봐서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본 걸로 끝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 거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내재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주가 빠지면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남 비난하려고 하고 험담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절대 돈 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힘든 시기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렇다고 또 주가가 가면 또 이번에 또 계속 느낀 거지만 A의 반도체가 마냥 갈 것 같지만 또 조정을 받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정 부분 내가 생각한 목표가 된다 그러면 제발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 하자 현금화해서 또 새로운 기회비용을 누리자 그게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 수익 실현을 항상 그게 20%가 됐던 30%가 됐던 50%가 됐던 기준점을 세워서 내가 수익이 나면 결국은 이 주식시장 자체가 탐욕과 광기로 점철된 시장이거든요 탐욕하고 광기만 조절하실 수 있으면 장기 롱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수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식 관련돼서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게 계속 빠져요 그럼 그 주식은 기세라고 하거든요 추세를 이탈하고 방향성이 깨졌다 그러면 내 선택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인식을 하시고 거기서라도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교체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데 아 막연하게 이거 20-30% 빠지네 아 난 우량주니까 회복되겠지 그게 3년 5년 갑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철저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중간중간에 계속 디테일하게 점검해서 좀 그걸 뭐 단기 트레이딩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점검을 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수납이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히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많이 알아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뭔가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 조짐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좋은 투자기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윤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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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